B.I.P. 방영국. 하연 물고 있으래요. 하연 물고 있으래요. 하연 물고 있으래요. 하연 물고 있으래요. 내가 못 봐가지고. 하연 아유 오케이. 하연 괜찮아요. 하연 물고 있다가. 하연 물고 있으래요. 하연 용국 씨가 원래 남자다운 캐릭터잖아요. 여기까지 잘 참었어요. 딱 없어 지금. 니가 미니가 미니가 미니아 진짜 멋있다 그야말로 토요일 저녁에 에너지 영희랑 스타킹입니다 정말 시작부터 눈이 먼저 온몸이 찌릿찌릿했는데요 대단한 오늘의 주인공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옷 입고 가실게요 어 어디있고요? 야 이거가 시키는구나 안녕하세요 류이제입니다 저는요 전세계의 쌍절건 챔피언입니다 류이제이씨랑 함께 어떤 오프닝 무대를 보여주신 종민씨 어떠셨습니까? 종민씨가 유독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겁쟁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까 뭐가 눈물이 다 나오는데 왜요? 무서워 나 좀 하려고 참 거기에 참 예 징계한 장면을 연출해주셨거든요 입에서 이렇게 불 켜주시고 제가 애드립으로 이렇게 불을 뺐는데 바로 그 사이에 바로 치시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본인은? 놀랐습니다 그 표정은 저희가 잊을 수가 없어요 사실 뭐 박지구씨 같은 경우에도 우리 세대마다 시대 아이콘 이소룡 세대거든요 아 그럼요 여러분들 지금 집에 쌍절건이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은 없죠 지금은 없죠 우리가 사시는 10대 때는 다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어느 집이나 다 쌍절건이 없는 집은 없었어요 아 정말요? 네 여자인 저도 돌일 줄 알았어요 워낙 유행이어서 그래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정말 너무 대단하시고요 이소룡이 환생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까 불꽃이 튀어나오면서 어떤 오프닝 무대를 앞뒤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쌍절건 부모사가 일단 하는 본인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사실 숙련 되지 않은 분들이 할 경우에는요 환상의 위험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오랜 시간 동안 숙련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쇼고요 지금 이 쇼를 보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쌍절건 현 세계 챔피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루이지 A씨는요 홍콩 국제 무술제를 3년 연속 챔피언 수상 3년 연속 그리고 4년 연속 쌍절건 세계 챔피언 수상 각종 대회에 출점만 하면 무조건 메달에 메달에 메달을 모조리 싹쓸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세계 막대기왕 이라는 코칭을 받을수록 점점 더 많은 메달들을 따지는 세계 쌍절건 챔피언입니다 세계 챔피언 챔피언 기준이 궁금해요 그렇죠 쌍절건 세계 챔피언이라는 게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저도 궁금해요 전체적인 완성도를 많이 보는데요 그 중에서도 빠른 스피드와 파워 그리고 정확도를 많이 봅니다 세계 쌍절건 기네스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기록까지요? 그렇게 들었는데 네, 2009년도에요 양손 쌍절건 빨리 교환하기 기록에 도전을 해서요 1분 만에 181번에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이 기록 같은 경우는요 이소룡 씨도 따라갈 수 없는 기록이고요 현재 전세계에서 쌍절건만큼은 내가 최고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15번 보여달라고 한 번만, 10번 정도만 한 번만, 10번 정도만 사사사사사 소리가 나야지, 굉장히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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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소리 안 보여